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3화부형 임대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분양 전환을 일부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.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입주민 478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분양 전환 합의서를 썼던 175명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만큼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분양 전환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. 하지만 합의서를 쓰지 않았던 300여 명은 분양 전환 대상자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.